이 80채 별장 안에 진범이 있을 겁니다. 한총경 최초 프로파일링이 유효하다는 건가? 살인은 범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. 수사 공부 해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. 본청에서. 조용히 안 끝날 거야. 마지막 부탁입니다. 들어둘 수 없네. 그게 수사 실패 아닙니까? 어디 프로 앞에서 킬 줄을 써요. 광수대가 진범 잡아 죽히고 있네. 뭔가 이상해. 죽는 게 경사라 만날 줄 알았어. 우리 얘기 좀 할까?